이 모간 스탠리 여러분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발생했는데 항상 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금 고대 역풍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여러분들 ai 반도체 를 사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면 당연히 ai 반도체 돌아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써야 될까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번에 모간 스탠리 보고서는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반도체 개월 정면 방박 항상 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현장을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hbm 수요가 연평균 58%씩 증가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 미국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도 끙증 뛰었다. 여러분들 이게 한 장으로 쟁려가 됩니다. 모간 스탠리는 올해 120기가바이트 정도의 hbm 수요가 있었는데 내년에 150억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추계한 건 2025년도에 250억 기가바이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 350억 기가바이트. 2027년도에 470억 기가바이트. 수요가 폭증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돈방서에 앉는 거죠. 이렇게 딱 현장을 바로 보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이번에 반도체 경기가 꺼졌을 때 그때 계속해서 매집을 했겠죠. 그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 다뤘네. 이게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시위적절한 기사네. 예를 들어 반도체 여러분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120억 기가바이트 250억 기가바이트 350억 기가바이트 470억 기가바이트 줄을 쓰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인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를 줄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실적을 발표한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 보시게 되면 매출이 전분기 68억불에서 77억불로 뛰고 영업이익이 9억불에서 17억불로 뛴 겁니다. 주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 내용이 보면 내년 전 세계 고대 육풍 메모리 수요가 올해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을 보고 삼성전자가 공급 전략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 캐파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생산 캐파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100일한 생산 캐파에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딜의 몇 퍼센트 생산 캐파를 돌리고 HBM의 생산 캐파를 돌리고 그걸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HBM이 몇 개 팔릴 것인지 알아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건데 내년 또 따업을 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글로벌 HBM 고대 육풍 메모리 수요량은 올해 전망치 120억 기가바이트보다도 108.3% 한 배 정도 더 뛰은 250억 기가바이트로 설정됐다. 9월 15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비관론을 담은 분석 보고서 개월이 다가온다는 내년 HBM 수요 전망치를 150억 기가바이트 올해보다도 66.7% 많은 것을 봤는데 그 두 배 정도가 여러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한 거죠. 삼성은 HBM 수요 증가에 근거로 AI 열풍을 들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산제이 메트 메로터라 마이크로 최고 경영자는 강력한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용 D램과 HBM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 붕괴도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해가지고 축하가 아니라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면 겸손해지고 더 정확하게 매사를 볼 수 있는 거죠. AI 특수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넘치고 내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인 앤 컴퍼니는 인공지능 메모리 부족 상황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보고서가 사심이 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데 HBM이 전체 D램에 차지하는 비중이 16% 전체 캐파에서 16%를 차지하던 것이 28%까지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 설비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는 AI 시장이 계속 커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HBM 등 D램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고용량 넨드플래시 수요도 가파르다. 아마 CPU는 이렇게 넨드플래시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GPU는 HBM을 사용하고 서브용 D램과 HBM이 D램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요 맞춤형 시장으로 변하면서 제조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의 AI 서브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엔비디아의 신형 AI 가속기 블랙웨일이 양산이 본격화되는 점도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AI 가속기에 8개 안팎의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내장되고 그다음에 AI 서브에 AI 가속기와 함께 CPU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용 SSD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 기업용 SSD라는 넨드플래시하고 여러분들 고대욕풍 메모리를 전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돈을 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또 무슨 일입니까. 지금은 빅테크 수요지만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각 국가가 GPU를 살 거다는 거 아닙니까. 각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소브린 AI를 위해 가지고 주권 확보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가 GPU 수요가 폭증할 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가 어마어마 여러분들 2026년까지 HBM은 60에 65%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D램은 40에 45% 넨드는 30에 35%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에는 위선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는 거짓말이 없는 것이고 납기 맞추어서 여러분들 제품 질이 증명된 상품 제공하지 못하면 그럼 바로 시장에서 뭡니까. 주가 폭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가장 정직한 분야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초정밀 제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국가의 정책이란 것은 엉망진창이니까 정말 참 기가 찬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